흠 흠 뭐야? 바다 이끼 아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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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먹어요? 수족관에 이끼 이런 것처럼 바다에 사는 이끼 이런 거예요? 우리가 생각하는 이끼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거든 약간 미역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약간 좀 해조류에 가까운 약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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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? 말린 채로 와요 향 때문에 레몬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담그면 바다 향이 나요? 네 그래서 스무디에 타먹으면 괜찮아요. 아, 건강식이구나. 그죠, 완전. 아니, 근데 이걸 주부로 내먹으면 맛이 괜찮나? 네, 나쁘지 않았네. 뭐야, 뭐야. 아니, 실리퍼 찍찍 씻고 커피숍 가서 뭐 하나 아침에 먹을 것 같은데. 맞아, 그런 거 하루 종일 넘어야지. 꿈에도 몰랐어. 이거 안 좋았네.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. 케일, 시금치. 비트즙, 비트즙. 다 씻어놓은 거 아니야, 전날에. 저 원래 비염 되게 심했는데 이런 거 막 계속 챙겨 먹다 보니까 비염 많이 없어졌어요. 아, 그런겠죠? 아, 진짜? 무조건 주문해. 먹어야 되겠는데, 이렇게? 예전에 제이팍을 알았을 때도 이렇게 건강식 굉장히 잘 챙겨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이거는 습관이네, 그냥 계속 이렇게 사네. 저 매일 아침마다 먹었어요. 이렇게 해놨어요? 네. 네. 잘 먹는다. 우와, 어떤 맛일까. 되게 궁금하다. 저게 뭐, 어떤 맛일까. 그런 맛일까. 제이팍은 저건 곧이 조금 지내더라고요. 지금도 아유가 재미있는лег이 필요합니다.